오늘은 한국 여자들이 결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진짜 추한 내용 몇 가지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녀들은 남성들이 여성을 설거지해주는 결혼을 거부하기 시작하자 재밌는 가스라이팅을 시도하고 있죠. 그건 바로 남자가 결혼하면 20억 이득인 이유라는 개쌉소리를 시전하는 여자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여성이 결혼했을 때 가정에 가져오는 경제적 가치는 출산 육아 노동력 다 포함해서 최소로 20억이 들어간다. 일단 대리모 시세가 1명 출산하는데 2억이고 2명 나오면 4억 3명은 6억 이렇게 억단위로 늘어나는 게 출산이다. 또한 육아와 가사도우미 시세는 40년간 남편 뒷바라지 한다 쳤을 때 최저시급 계산했을 때 15억의 가치가 있는 행동이다. 아기가 어릴 때는 밤낮 없이 육아하고 밥사리고 애들 크면 남는 시간에 알바해야 하고 늙은 시부모 부양하는 데다. 매년 명절 이틀 시부모 생일 이틀 조부모 제사 이틀 김장 하루 여행 등등 여자는 공자 노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거기다가 성관계는 2억 정도의 화대를 받을 수 있는데 남자 입장에서 성매매로 관계를 할 때 1회당 10만원에서 20만원을 내야 하는데 아내에게 월 4회씩 40만원어치 화대를 준다 쳤을 때 40년간 아내를 사 먹으면 2억원의 비용이 든다. 여자가 2명의 아이를 출산하면 4억이고 육아와 요리 청소빨래 집안일 시집제사 행사 전담하고 15억 성관계 화대 2억원까지 하면 21억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20억이 없는 흙수저도 이 모든 패키지를 공자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결혼하면 이 모든 걸 공자로 누릴 수가 있다. 월급 200-300번은 남자가 현금 4천만원에 80% 대출 받아서 집사면 무료 출산 무료유가 무료 가산호독 무료 대리효도 등등 평생 공자로 이용 가능한 게 너무 많다. 여자가 결혼할 때 돈을 한 푼도 가져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 여자는 최소 20억원에 월 천만원 벌어오는 남자와 결혼하면서 혼수 하나 없이 결혼하는 게 바로 반반결혼인 거다. 라는 이 글의 조회수는 2024년 기준 25만 5149회를 돌파했으며 이건 절대 피해의식이 아니라 며느리를 한여로 부려먹는 문화가 한국에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팩트인 거다. 라는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여자들은 남편과의 관계를 몸파는 화대값으로 치환하여 말하고 있으며 한국 여자들은 애 낳는 것도 자기들도 자신을 닮은 아이를 원하기 때문에 낳는 건데 남자 때문에 낳는다 그러고 있고 한국 여자가 집안일 하고 있을 때 남성은 밖에 나가서 조뺑이 치면서 일하는 건 쏙 빼놓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여자들은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고 그저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실제로 2대녀 3대녀 83만 명이 거주하는 여성시대에서는 솔직히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한 다음 남자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같은 말을 하면서 남성과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해 결혼한다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성들에게 남성은 화대를 지급해주는 손님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한국 여자는 남성들이 저런 쓰레기 같은 마인드를 가진 여자를 설거지해주지 않는 것에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 기를 쓰고 결혼은 남성에게 유리한 거다라는 가스라이팅을 시전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결혼이 한국 여자에게 불리한 거면 우리 한국 여자들은 절대로 결혼을 하면 안 될 테지만 비혼독신주의자인데 친구들 결혼하고 애 낳으니까 흔들린다. 요즘은 내가 비혼을 선택한 게 잘못된 선택일까 불안할 때가 가끔 있어. 라면서 우리 한국 여자들은 이제 와서 비혼을 후회한다고 엉엉 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라라 결혼은 한국 여자에게 진짜 불리한 조건이니까 당연히 안 하는 게 이득 아닙니까? 한국 여자들은 뇌의 샷건을 맞은 건가요? 결혼은 여자에게 손해라는 걸 알면서 결혼 못한 걸 왜 불안해하는 걸까요? 한국 친구들 다 결혼하고 애 낳는 거 불안해진다. 30대 중반 간호공부하는 한국 여자인데 친구들 결혼해서 애 낳고 프사의 애기 커가는 거 보니까 현타 온다. 라면서 어째서 결혼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한국 여자들이 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한국 여자들에게 결혼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부디 한국 여자들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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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들에게 절대로 불리한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사시길 바랄 뿐이죠. 한국 여자들의 미혼을 적극 찬성하는 은희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여성 미혼 장려를 위한 영상 제작에 커다란 힘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남편에게 화대를 받는 한국 여자들. 남편에게 화대한 영상 제작에 따라서 추iat해요.